유명 무료 캠핑장에서 텐트 20여개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피해를 입은 텐트들의 공통점은 화장실 또 수도가에 가까운 곳에 장기간 설치된 이른바 알바퀴 텐트들이었죠. 사실 이런 일은 용인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도 잘했다는 응원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어쨌든 죄가슴 치러야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무료 캠핑 명소로 알려지며 캠핑족들이 많이 찾는 청도 음문댐 하류보 야영장입니다. 폭이 300m를 넘고 길이 1km 이상으로 텐트 600동이 동시에 설치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평일인데도 캠핑장 곳곳에 크고 작은 텐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텐트를 봤더니 한쪽 면이 찢어져 내부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대형 텐트는 찢어진 부분에 청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2일 새벽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한 건데 피해를 본 텐트가 22개나 됩니다. 대부분 공용 화장실이나 수도가에서 가까운 이른바 알바퀴 텐트들인데 공통점은 장기간 설치돼 있었다는 겁니다. 자리 좋은 데는 4개월 5개씩 치나 보니깐 우리 하루속에 기치를 왔다 가는 사람들은 늘 칠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도 흉하고. 수겨울에 걸친 장기 설치를 막으려면 4박 5일 또는 일주일 이상이 되면 텐트를 일단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어기면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관련 조항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철거 캠페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도 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 텐트를 강제로 철거하는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이 때문에 알바퀴 텐트에 불만을 품은 캠핑족이 범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캠핑장 인근 CCTV를 분석하는 한편 목격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